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인색할 색 또는 아낄 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색에서 색이 되겠죠? 인색을 네이버 사전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재물을 지나치게 아낀다 또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지나치게 박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낄 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돌아올 회가 있습니다. 입구 모양이 있죠? 부수가 됩니다. 총 13회기입니다.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열십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글 쓰가 보입니다. 한글 모양이죠? 십스가 되겠습니다. 아래 돌아올 회자 입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미음 모양이 두 개가 있어서 발음을 길게 읽습니다. 씀 짧죠? 씀 길게. 그래서 씀와 미음 두 개 씀 하고 읽습니다. 돌아올 회죠? 그러면 씁 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올 회는 돌회라고도 합니다. 잠깐 발음하기 전에 속담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말똥도 다말처럼 생각한다.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두번째, 농사꾼이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 굉장히 아끼는 거죠. 세번째, 돈주머니가 크다고 인심도 후활이야. 꼭 부자가 인심이 좋다는 것은 아니죠. 네번째, 제떠리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 제떠리에 꽁초가 많으면 더럽죠? 그걸 비유한 것 같습니다. 다섯번째, 숯은 저울에 달아 피우고 쌀은 하나 두 개 세워서 밥을 짓는다. 정말로 구두세죠? 여섯번째, 동생 줄 것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상당히 어리석은 구두세죠? 이런 인색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섯 개만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하기 전에 아끼는 것이 쉽습니까? 쉽슴이니까. 아끼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요? 라고 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었네요? 라고 답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아끼는 것이 쉽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었네요. 그러면 발음하여 기억해 보겠습니다. 쉽슴, 쉽슴, 아끼는 새 쉽슴, 쉽슴, 아끼는 새 쉽슴, 쉽슴, 아끼는 새 여기서 슴을, 발음을 길게 내는 것이죠. 쉽슴, 아끼는 새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쉽 쉽 쉽 슴윰 짧죠? 쉽슴, 쉽슴 쉽 슴윰 아끼는 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r